언락된 뼈댁으로 해봅시다 싱글캔들 흠 복없음 비싸짐 백팩 두개 나 좀 쉬운거 없나? 올토템벗 배틀 이거 개빡센데 올토템벗이 제일 빡센거 같애 한 라쿠니아 한 라쿠니아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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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야지 근데 또 쥐왕 바퀴벌레 넣는 것도 괜찮겠다 너굴맨 종족 없지 너굴맨 종족 없지 물보고 제거하는거만큼 좋은 백택이 없는거 같은데 허여운 강아지를 먹으려 하다니 먹을 것도 없겠구만 공먹이면 애들 죽는데 KC모드는 강화 두번밖에 못해요 넥 넥 넥 난 라쿠냐 여 개 많다 대독같은거 있어야겠는데 대독같은거 있어야겠는데 음 대독에 내려 칠독이네 난 라쿤이야 고마워요 라쿤맨 고마워요 라쿤맨 음..무스 무스 잡을거 없는데 낚싯반을 쓰자 낚싯반을 쓰자 안쓰고 오는 못 이기겠지 배빨 백이 너무 약해 지금 핸빨 기본 덱중에 좀 밸류 떨어지는데 덱이 많은거 같애 무스 수무스 사진도 이도치 위에 목각 싸 두개있네 저기서 목각하나 만들어야겠다 고마워요 너굴맨 상대 필드에서 뼈를 얻을 수 있어요 고마워요 너굴맨 늑삭 이 너굴맨이 뼈를 가져왔으니 안심하라고 비행 비행 술내시러 시슨 아 뭐 또 비행이야 거지같다 진짜 수호구자 수호시슴 공수도장 넘 쓰레김 잘가라 너굴맨 너굴맨 죽음 수무스 내야겠네 않네 수호시슴 수무스 수호시슴 아이 능머가죽이 되었다 씻음가죽 오비 오비 넷방큰 뽀삐 안녕하세요 너굴맨 올렸어야 겠겠다 실수다 이거는 너굴맨 죽음 죽이고 너채걸린 너굴맨 이긴 이겼지 이긴 이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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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아이 우롱이 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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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음 나중에 업데이트 업데이트 된거라 번역이 없어요 없어요 골왕 골왕 누구줄까 얻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 늑대 뭘로 잡냐 짐주의 짐주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개같은 캔 저트로 받은 분간 진거라 어쩔 수 없음 너무 쓰레기인데 해 보충되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너굴맨 너무 구려 답이 없네 해 폐가 늘어나는 카드가 몇개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삼노답이네 이거 삼노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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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않илли 안고마워요 너굴맨 바큐벌레 없냐 바큐벌레에다가 골왕 달아주면 괜찮을것같은데 능먹 어 나왔다 아퀴 울산은 폐보충 되니까 이거 이거 어 두번가자 밸류가 너무 쓰레기라 허가증이 있어요 겁나쎄 뽀비 밀턴 뽀비 확률 얼마나 될까요 스쿱 장래기 좀 털까? 한글자막 by 김태운자лы 오피 먹을걸 2-1 뽀삐 2-1 뽀삐 공수방어시슨 나녀슨 와일드불 뭐 토끼만 나와 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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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여 4-1 1-1 1-1 2-1 2-1 Да 4-2 수염수리 뼈의 숫자만큼 강해진다 3코 어차피 못쓸건데 아 도장 가져오면 되겠다 뷰에다가 집어넣자 뷰에 바퀴벌레 넣어야 되는거 아냐? 아닌데 바퀴벌레는 좀 싼거 물산은 싼거 줘야되는데 아아 뼈 왜이렇게 구부려 대기 꼬비 뷰 뷰 플라잉따이어 잠깐만 공격력은 도장이 아니라서 안 옮겨지네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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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더굴맨 잘가 2번 자리만 비울 수 있습니다. 비울 수 있다 어레를 하시오 이겼네 비울 수 있다 비울 수 있다 비울 수 있다 비울 수 있다 짠 13번 괜찮아 보인다 킹 더 주인간 킹 3번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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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고 올걸 쥐왕 뷰의 맥이죠 골왕 바퀴벌레 줄까? 무너지 이러면은 언럭키 머저리 만들어 겨웠다 난 락쿤이야 여댁 너무 쓰레기인데 답이 없네 답이 없네 답이 없네. 미친 개똥디 거래를 하지요. 상뱀고양이. 너굴맨 너무 굴인데. 뽀삐야 세발 1호 뽀삐. 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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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 뽀삐. 어.. 뽀삐 원맨쇼 같은데 다른 애들 답이 없네 케이오티 얼트 뽀삐? 시즌 이미 세기얼크 에옹 세기얼크 어케 잡냐 는 안잡으면 그만이야 나 체력 몇 지하체? 뭐 명치 때려도 내가 이기니까 막을 필요 없지 안에 고양이 나무카다나 뭐였지? 내..내가 뭐 먹었지? 영력 테스트 백트래커 마렵네 희슨 벌집이었네 곰곰곰곰곰곰 월바듬 월바듬 음..안녕하세요 월바듬 월바듬 월날라차기야 월날라차기야 진짜 개쓰레기다 얍 얍 얍 얍 얍 얍 뜯도 로스틴 로스틴 개미 무한으로 이길 수 있다 골왕바퀴가 지금 제일 템 써야되나 쌀쌀떡 깜짝이야 깜짝이야 뱀 두개 써야겠는데 괜찮아 임플란트 하면 돼 뱀 두개 써야겠는데 난 락쿤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무한겜이 쌉가네 뼈부한 고양이 한 마리만 있어 히트다 개미에 개미를 싸서 드셔보세요 뜻도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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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어 버스벅 개미 개미 델이 탬아나 밖에 없으니까 탬 먹으러 가져 아닌가? 여기서 덱 제거하자 근데 또 컷 아니 꺼지라고 그래 데서 또 하나 더 지우자 대갑 죽게 꿀 너굴맨? 잘가라 너굴맨 뼈는 잘 쓸게 리니 스태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난 고마워요 너굴맨 이걸로 한무뼈 얻은 다음에 이... 어쩔 개미 개미는 둔둔 오늘도 둔둔 열심히 일을 하네 개꿀 이게 개구리지 인스크립션 본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етiquịch 뭔가 해서 인스크립션을 즐기세요 이이스게임 이지게임 카드 먹기 싫은데 아 이것도 개미 주제 제거합시다 쨍 들리지마 나 지워 어제 오늘도 올라갔고 앞으로 내일도 올라갈 겁니다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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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뱀 코요대 코요라의 컷 아니 이럴거면 시작댁이 의미가 없잖아 시작댁 사마귀신 개쩄던데 그건 할걸 응 고양이 뽑았어 내가 이겼어 깜치지마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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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삭이네 안돼 고양이 애옹이 컷 저기가서 고양이 복사할까 뭐 복사하지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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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할만한데 아닌가 별로 안할만한가 바퀴벌레도 개미 주잖아 밀움도 개미 주는데 불사도장이 더 유용할 것 같은데 뷰 가서 지우고 불사 누구 줄까 불사 고왕이 강로 고양이 만들까 강로 고양이 만들까 생 고왕이 이동 이동곤충 무빙충 아 쳤던 길인데 일단 첫 턴에 방울뱀 뗄 수 있다 아무래도 안 하더라 여기가 아르바이 부들이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무개미. 곤충개미 개사기네 이거. 난이라는 분명 뼈스타터 덱 했는데. 뭔가 이상한데. 1렙 1렙. 아이씨. 2탄 구수 주지마. 뽀비 컷. 뽀비 체력 높으니까. 벌 뽀비. 고향이 떴다. 내가 이겼다. 1턴 kill. 1턴 kill. 엔트 히팅 게임. 엔트 히팅 게임. 10살. 어접들. 강화 확률이 얼마일까 저거. 시슴 도템. 시슴 도템. 2칸만 써야겠네. 2칸만 써야. 2패 가서. 바로 옆에 2칸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더. 아 쏘낚시 사개미 어저컷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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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똑같은거 두개도 떼네 아 이거 똑같은거 아니네 변신소네 우드렌즈 변신한거 내면 본체로 바뀌어요 뭘 해야되지 능력치는 좋은데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서 계획 틀어짐 아 실패해야되는데 이거하면 실패할 수 있겠지 아닌데 나 개미 세겐데 아니 너 왜 도장 세개나 있어 어 한무구대기 고구대기 이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복사하지? 부대기 복사할까? 부대기 곤충 아 깨시로 바뀌었어 얘 보통 불사도장 주면은 쓰레기로 바꿔줬더라 아무튼 질 것 같진 않음 이거 불사혐오가 이걸 와 개석이 그냥 개석이는 개석 지우고 싶은데 이쪽으로 하면 지울 수 있지 제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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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라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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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제일 어렵겠다 뼈 많아서 야니 어우 다행이다 꼬삐 나왔을때 식겁했네 유충 필요없으니까 유충합지가 대기 이겼다 나다 이겼다 이게 트루 뼈대기지 트루 뼈대기지 트루 뼈대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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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가 압축하고 싶은데 압축할 수가 없네 곤충 먹으면 되니까 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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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버린 울버린 개미로 만들면 돼 그래도 위에 뷰 떠서 압축할 수 있다 와우 머리 두개 달린 늑대 너무 무섭다 고양이 울리지 말걸 나단 컴보스는 미친 울프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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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 히트 덱 히트다 히트 비행이라 어차피 먹을 일 없지만 우리 사냥개는 어딜 갔담 괘씬무쌍한 이지게임 근데 막 죽이면 또 필드락인데 여기서는 내 노세 얘들아 겨우도 어쩔수 없는데 아 죽여야지 저거 그래서 안죽일거야 아 개 개맞네 폭주 하나 있으면 겁나 세겠다 아 깡 아 이거 저거 나온다 빛에 그래서 필드 안막힌다 어 황금을 캐다 아 개미 개맞네 개미가 원래 좀 많지 다 봐 아이씨 내 미친게임 꿀꿀꿀꿀꿀꿀꿀 너프 먹겠는데 너우 사귄데 짐꾼쥐 짐꾼쥐 안녕하세요 대충 곤충에다가 아니 뼈 카드에다가 짐꾼쥐 합치면 되겠다 물 사이다가 달아서 개꿀갖봤으면 첫 턴 사개미 가능 첫 턴 사개미 가능 첫 턴 사개미 가능 1 턴 사개미 턴 사개가 별로네 킹다수인간 좀 때려놔야되는데 내꺼 아 밈 스키 아민 스키 대니엘 다니엘트 개발타임 아 내 고양이 고양이 자리 없지 길개미 세마리 올려야하니깐 야 개미 개많아 야 개미 개많아 날 부수는 미친 개미 날 부수는 미친 개미 의 예 예 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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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빙 오지네 나가 아직 숨겨둔 재주가 있다 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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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 한번 꺼내줄까? 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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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구 대기 아 개미 너무 많아 도마치 개미 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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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 기다리는 중 나왔다 나방인간 아니 이거 왜 두배 아님 자기야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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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방인간 탈공격력댐 이누시햄 결론 뼈덱은 쓰레기다 세금있냐 레드하트 너 뭐라고 읽는거야? 제물로 받친만큼 공격력을 얻는다고? 뭐지? 쓰레기 같은데 기본 2이겠네 그러면 어노잉 스타터 편집사 치료는 블 Percy 마실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